오늘 나를 위해 심리상담을 받으러 병원에 왔다. 병원에 갔다 오면서 마트에 들려서 단백질과 한 개랑 양념 돼지고기 한 팩과 피타오베 한 캔을 사왔다. 팬에 양념 돼지고기 한 팩을 다 넣어서 구웠다. 병원에 다녀오다 보니 늦은 점심을 먹게 되었다. 병원에서 7일치 약을 주었다. 그리고 설문지 500개 넘는 문항을 작성하라고 한다. 참 오랜만에 설문지 작성을 해보는 것 같다. 공부를 저렇게 열심히 했으면 서울대에 갔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. 오늘 하루도 저 태양이 지면 오늘 하루도 끝나네요. 제가 살기 위해서 제가 살기 위해서 정말 정말 더 저한테 사랑을 많이 해야겠네요.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세상 이치 같아요.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잔잔한 날이 있잖아요. 잔잔한 날이 있다 보면 센 날도 있고 우리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진짜 고생 많으셨고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. 여러분들의 인생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행복하시길 제가 이 원화만 제주해서 부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태양이 지면 오늘 하루도 마무리가 되겠네요. 다들 행복한 저녁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 안녕